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전원생활에서의 봄은 일기예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겨운에 얼었던 흙이 녹으면서 코끝으로 전해주는 흙냄새와 눈에 들어오는 햇살이 좀 더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봄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추위가 있는 이른 봄이지만 벌써 매화는 꽃을 피우고 봄을 알리고 있으며 전원주택의 마당에서는 원색의 봄꽃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으며 심겨지고 있습니다. 춥고 추웠던 겨울동안 노란색으로 변해 있던 소중한 잔디마당 역시 어느덧 조금씩 녹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녹색은 아니지만 연두의 빛으로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름다운 잔디의 정원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자주 하는 일이 바로 잔디마당에서의 잡초 제거입니다. 물론 제초제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기는 하지만 저희처럼 고양이와 반려견이 마구 노는 환경에서는 독성이 있는 제초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3월 잔디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아주 약간 연두색이 느껴질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녹색이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잡초입니다. 이 잡초는 참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잔디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잡초보다 먼저 자라서 세력을 넓힐 텐데 이 게으른 잔디 덕에 항상 잡초가 먼저 마당에 피어납니다. 그리고는 세력을 넓힙니다. 3월에 마당에 피는 잡초들은 매해 조금씩 다른 녀석들이 생겨납니다. 올해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세포아플 세포아플 정말 질리도록 생명력이 강한 잡초입니다. 마당에서 보이는 순간 올해는 정말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년 동안 거의 안 보이던 녀석인데 갑자기 언제 어디서 날라와서 이렇게 퍼졌을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잡초 이런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아스팔트도 뚫고 올라오는 잡초가 바로 이 세포아플입니다. 이 녀석은 정말 힘든 게 우선 잔디를 길러보지 않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잔디로 착각하기에 딱 좋게 생겼습니다. 마치 벼농사를 안 잡은 분들은 피와 벼를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잔디와 세포아플은 언뜻 보기에 모두 잔디처럼 생겼습니다. 잔디는 뿌리를 통하여 이어서 퍼져 자라지만 세포아플은 딱 그 뭉탱이 아래만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포아플은 정말 순식간에 퍼지고 생명력도 엄청나며 무엇보다 이 뿌리까지 뽑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깊숙이 캐지 않으면 그냥 입만 잘리고 그만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포아플이 마당에서 발견되면 보는 즉시 작을 때 이 씨가 맺히기 전에 바로바로 뽑아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세포아플을 뽑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도구는 제가 3년 전에 소개한 이 잡초 뽑기 스크류입니다. 지금은 끝이 고장나서 예전만큼은 잘 안 뽑히나 그래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잡초 제거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세포아플은 작을 때는 정말 잔디처럼 보여서 그냥 지나치기 쉬우나 이 시기에 잔디는 없습니다. 녹색은 그냥 다 잡초로 보시면 됩니다. 진한 녹색으로 잎이 가늘고 마치 솔잎 같기도 한 부분이 아주 조그맣게 그러나 공포스럽게 녹색으로 보입니다. 다 뽑아줍니다. 보이는 대로 전부 다 뽑을 예정입니다. 세포아플을 뽑다보니 다른 잡초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잡초는 거의 두 종류입니다. 잔디처럼 뾰족하고 얇은 잡초 아니면 잎이 넓은 잡초 솔직히 잎이 넓은 잡초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월에 친환경 제초조만 뿌려주어도 거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냥 보여도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갑니다. 여기 아주 전형적인 두 잡초가 피어있네요. 잎이 가늘고 뾰족한 녀석들이 강력하고 못된 녀석들이므로 이런 녀석들은 보이는 대로 초전박살을 냅니다. 잎이 뾰족한 잡초들 특히 세포아플 바랭이 쇠뛰기 등과 같은 벽과 잡초들은 그 생명력이 아주 질기고 번식력도 엄청납니다. 이런 잡초들이 마당에서 번지지 않도록 특히 이른 봄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일단 마당 중심부를 위주로 세포아플은 다 뽑아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잡초들도 뽑아주었지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잡초들입니다. 저희 집 잔디 마당은 잔디가 아름답고 마당이 이쁘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잔디가 그 세력을 잘 넓히기 위해서 제초를 특히 잡초관리를 꾸준히 해주었던 결과이며 올해는 특히 이 강력한 난적 세포아플이 보이기 시작하므로 특히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 잔디가 잘 번성할 수 있도록 제초에 힘을 쓰면 5월 이후 이 아름다운 잔디정원에서 즐거운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시청자분들 모두 아름다운 잔디 마당을 가꾸고 누리시길 바라며 귀찮더라도 3월은 잡초의 종류를 파악하고 대비하며 초기 제초를 해줘야 하는 달임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날라리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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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